오늘의 역전의 한방, 심팩으로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팅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해야 될지, 마지막 전략은 이분들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 PBR주들의 하락, 그리고 성장주들의 반란이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세 바뀌는 걸까요? 특징적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주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주들의 반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만의 디렘 업체 1월 매출도 쑥 상승한 게 확인됐다고 하네요. 두 분, 반격 시작이라고 봅니까?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주면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데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반도체 주들의 강세, 성장주들의 오름세, 반면 저 PBR주들의 하락, 이때는 좀 변곡점이 온 겁니까? 일단 변곡점이 왔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더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 그 안에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분들에 대한 지수적 반등, 그것보다 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었고, 또 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이슈 중에 좋은 뉴스들이 제법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수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저는 올라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원래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대형주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붙는 일은 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에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면, 행복회로까지 좀 돌려서 부여해보자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저평가와 고성장조들의 위치가 바뀌었다, 변국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그러한 짐작, 짐세가, 증조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정중태 매니저도 똑같이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선당 공정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만, HBM이라든지 선당 공정 쪽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캡팩스는 그쪽은 늘려난다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스마트 팩토리도 좀 해당되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당 공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가스들, 특수 가스들도 많이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선당 공정 쪽에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광했고요. 오늘 있었던 ISM 제조업 지수도 괜찮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HBM이라든지 선당 공정 관련된 NVIDIA와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과 그 아닌 기업들은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을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전략들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4분기 실적, 호실적 주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다 반도체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데 의견 일치, 오늘 매수 혹은 강력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전액 관련해서 N캠의 주가 상승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10%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액 테마에 관심, 지속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는 매도를 하자라고 일치해 주셨는데요. 정중태 매니저, 사실 N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싶어서 매도하면 더 가고 참 대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급등증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N캠은 오늘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며 다른 동화기업이라든가 다른 전액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보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IRA 관련 수혜주로서 분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NCM 3원계보다는 LFP 계열의 부분들에 대한 매출 파이가 좀 커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액의 비중이 사실상 크다라고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캠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경계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에서는 수익도 일부 좀 체격하는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할매도 하는 전략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전액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덕산테코피아라든지 동화기업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N캠으로 인해서 동화기업도 오르고요. 다른 전액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도 보여줬는데 여기서 스톱하고 차라리 오르지 않은 다른 종목의 키 맞추기를 기다려 보면서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N캠 현재 구간에서 9.9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의 낙폭 축소의 주인공은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로노이인데요. 반등이 시작된 건지 주담대 이슈 일단락 됐을까요?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어요. 최근에 NK맥스도 그렇고요. 보로노이도 그렇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제약 바이오가 많아서 또 괜히 이제 3월의 감사 시즌, 2월 3월 감사 시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의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보로노이 측에서는 최대 주주 주담대 이슈 펀더멘탈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 뭐 NK맥스 사태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상호 대표의 가지고 있던 지분이 반대 매매는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반대 매매는 아니나 그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 보니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채권자들이 시장의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개화를 하지 못한 기업의 이런 의심이라든지 뭐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들이 좀 붙고 있다 보니 보로노이까지도 그런 구설수들이 좀 나오고 있으나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성장되어 있는 고객사들의 주가의 흐름 퍼포먼스를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이제 구설수를 딛고 저는 결과치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로노이 하면 당연스럽게 이제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업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기업들 이 섹터들만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저 PBR이라고 하는 테마가 한번 크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을 안고 움직였던 고피비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는 조정의 폭이 좀 깊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만 저는 충분히 나타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은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치료제 관련 분할 매수 의견 본부장님 주셨는데 저 시청자분이 요즘 한국장은 참 재미있는 게 흐름이 엄청 빠르게 바뀌어요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되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어렵게 보고 있는 지금 한국장인데 보로노이의 경우에도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 그리고 정종택 매니저의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공략 가능한 구간은 어딘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짚어주시면 이 종목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만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번 이제 작년 10월 24일 있었던 저점 부근 정도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반대매매 관련된 이슈는 작년 12월에도 한번 불거졌던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NKMX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좀 손절선이 좀 잡아놓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노이즈를 좀 겪게 되면 주가도 한번 크게 내려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보로노인은 이제 충분히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놓고 가격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기술적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번 제가 봤을 때 1A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해서 공략을 나가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중바닥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차트를 상승 추세를 만들고 다음 조정 나오는 그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바로 한 번의 V자 반등보다는 그 안에서 부침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 좋아 보이고요. 현재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로노이 의견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비만 치료제 관련 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요? 비만 약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는 노보노 디스크가 세계 3대 CDMO 기업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주, 볕들까요? 일단은 매수 의견이긴 한데요. 정종택 매니저.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주라고 하면 펩트론이라든가 한미약품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예전만 치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흐름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은 좀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한미약품과 동아이스티는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다림이 꺾이면서 바이오 섹터가 사실 안 좋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다 같이 좀 무너졌던 기업들은 인벤티지 레벨라든지 펩트론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숫자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그거 본업 플러스 알파로 비만 치료 관련된 파이프라인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는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되돌리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은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이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인벤티지 레벨라든지 이제 펩트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바닥에서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조금 전에 보노로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 나오고 눌러줄 때 같이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면 이렇게 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전략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라든가 동화했을 때 실적이 나오니까 그 종목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테고 펩트론 인벤티지 레벨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하자라는 건데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우리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일라인 릴리라든가 노보노 디스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난해 뉴스를 많이 들어서 관련주 공부도 하셨을 텐데 이번에 노보노 디스크의 제약사 인수 소식 혹은 추후에 무언가 추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더 이상 그렇게 새롭게 안 받아들인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게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미국 기업. 그러니까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일라인 릴리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에 고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노보노 디스크가 미국의 캐틀란트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 인수 비용만 22조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유럽에 가지고 있는 공장 세 군데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4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거의 36조를 쓰는데 36조를 왜 쓰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쓰겠죠? 돈이 되니까 쓰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 공장들을 인수를 하냐면 그동안에 노보노 디스크가 만든 비만 치료제 마지막 공장을 생산했던 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라인으로 다 만들어서 조금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을 쓰는 노보노 디스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죠. 만약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인다? 그러면 저는 이 펩트론 혹은 동아이스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대포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것보다 이 스마트 대포 기능을 이용해서 맞으면 5일 갈 효과가 10일에서 15일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저는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약품과 동아이스티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스케줄은 한미약품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이스티는 이제 임상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시험 계획을 발표한 거지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결과치를 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미약품이 동아이스티보다는 우위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것은 스마트 대포 기능을 갖고 있는 펩트론 대신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고 또 그렇다고 조정이 얕았던 것도 아니에요.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저는 올해 또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상대적으로 스케줄이 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펩트론까지 두 분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뭘 볼까요? 더존 비즈온 볼게요. 호실적이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데 장기 보유 가능할지 두 분은 모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 두 분 혹시 이야기하기 귀찮아서 우리 의견 동일하게 맞추자라고 오신 분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다 똑같은데요? 지난주에 싸웠다라는 부분은 있어서 농담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더존 비즈온의 경우에도 저희가 좀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하면 될까요? 일단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사내 ERP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일단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해요. 하지만 가이던스보다는 좋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업이익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까지 겹쳐지니까 시작에서는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저PBR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만 원 후반대, 5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정부 정책에 준하는 종목을 고르되 기본적인 밑바탕은 실적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PBR 관련주 중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강한 힘을 내뿜어 줬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저PBR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제가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너무 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 이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종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차트상 이야기를 해보자면 더존 비즈온이 오늘 후 실적이 나오기 이전부터 주가가 탄력도를 받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오늘은 실적 공개와 함께 빵 주가가 오르고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저는 이걸 또 오늘 탈출 신원가 무언가 좀 여기서 일단락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정중택 매니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저 PBR 관련주를 좀 엮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저 PBR 정책들을 펼치고 나서 제일 먼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0.2배 정도 되는 극심한 저 PBR 주들이 먼저 좀 일제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한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그 다음에 움직였던 쪽은 저 PBR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증시가 굉장히 광세 속에서 저 PBR 주들이 오히려 상승폭은 가장 많이 컸었습니다. 2003년, 202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존 비지원을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바라봤던 가이던스보다는 전체적으로 4분 영업이 잘 나오면서 연관도 추정치 대비 상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PBR 놓고 본다고 해서 한 3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 회사가 부여받았던 히스토리컬 퍼 정도에 좀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긴 하지만 좀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지원 일단 실적인 받쳐주면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반적인 시장 마감은 어떤지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죠. 먼저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전장에 보여줬던 출렁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오후 들어서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시총 1위 종목이 하락을 해서 그렇지만 그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면 충분히 상승을 마감할 수 있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 장 간략한 마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체감상 너무 버거웠던 우리 증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변동성만을 놓고 보자면 그렇게 강했다, 심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피로도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PBR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과연 기존에 있는 종목분들을 매도하고 이쪽을 쫓아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심지어 저 PBR 관련주 대다수가 자동차 쪽은 좀 제외하더라도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군과 섹터군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마 포모 현상에 시달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미국 글로벌 증시와 일본 증시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상실감까지 붙어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 또한 계속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장 중반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도 이제 수급의 순환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이번 주보다 나은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좀 잡히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